더 많은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가 또 열리면 또 와보고 싶어요. 팝업 스토어 안녕하세요. 향기를 직접 조형하고 스토리가 있는 향기를 판매하고 있는 시네라리아 공방입니다.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. 다양한 고객층과 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방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공방의 제품을 판매도 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